아...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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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Germany Germany 독일 독일에서는 뭐 이렇게 자랑거리 있어요? 뭐가 유명한지 차? 맛있는 차? 맞네 BMW 포르쉐 또 뭐 있어요? 벤츠 아우디도 독일 거예요 아우디도 독일 거예요 구테타 몬스터즈 글로벌 글로벌 KRV가 됐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아름다우신 여성분과 같이 촬영을 할 줄이 반갑습니다 반갑다 엄청 쿨하시네요 원래 성격이 그렇게 쿨하시나요? 가끔씩? 아 그럼 내가 뭐라고 조금만 해도 때리지는 않죠? 아니요 폭력에는 않습니다 어깨 난 맞기 싫어요 혹시 인도 알아요? 맞죠 인도를 독일로 어떻게 말해요? 인디언? 인디언? 영어랑 똑같네요 그러면은 혹시 볼리우드 알아요? 아래요 아 알아요? 특정한 TV 채널에 특정한 시간에 항상 볼리우드 영어만 가요 어? 진짜? 독일에서? 아니 아니 코리아 아니 코리아 TV 왜 코리아에서는 안 해줘 볼리우드 아니 맨날 다 그 뭐지? 할리우드만 해주고 왜 볼리우드는 안 해주지? 혹시 이거 알아요? 아리즈웰 몰라요? 몰라요 단갈 이것도 몰라요? 자 오늘 뭘 볼 거냐면요 일레갈 웹폰이라는 걸 볼 거예요 이거 무슨 댄스 뮤비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스텝업 느낌? 스텝업 알아요? 어 인도의 스텝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장면이 나오면서 좋은 음악과 함께 나온다고 하는데 하신데 한번 볼게요 저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내 몬스터들 추천해준 거 같아요 오케이 잘 생겼어 핸섬 인도 사람이에요? 네 그런 것 같아요 인도 사람이지 같이 알았는데 인디언 댄스니까 오오오 이거 뭐야 이야 와 대박 나 이런거 엄청 좋아해요 내가 춤 전공했거든요 나도 따라해보세요 이것도 인도음악이잖아요 나는 생각도 못했어 이런게 있구나 이것도 엄청 잘맞은데? 와 대박 랩킹 아니야? 팝핀 같아 아니 팝핀 인도에서 이런게 있을거라 생각하는게 있어요 나는 약간 알라딘같은 느낌만 나올줄 알았는데 그쵸? 있었던 이미지 나와 이미지 완전 달라졌어 스텝업 보다 더 보시는거 같은데 고정관념이 깨지는 느낌이다 이야 고정관념이 깨지는 느낌이다 멋있어 응 진짜 멋있어 어우 나 이거 너무 좋다 동쟁하고 있어 아 이런거 나와줘야지 스텝업에서도 항상 이런 로봇댄스가 있거든 와 나 이거 진짜 제일 신기해 어떻게 못 움직일 수 있지 이야 잘킨다 케이팝도 긴장해야 되겠는걸 응 볼리우드에서도 아이돌같은거 나오면 잘할거 같아 아 남자친구 춤 cuk초ŭ 어 아 아 아니 이런곡은 너무 좋아하네 와 너무 맛있어 이런 아이디어 너무 좋다 와 멋있다 이 뒤에 배경이 약간 인도 느낌이 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콜라보 느낌?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이야 멋있어 이 차는 다 미국 차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거 미국 차인데요? 멋있다 와 멋있어 와 대박 와 나 이 뮤비 찾아보고 싶어 이거 영화에서 나왔죠 영화의 장면인 것 같아요 영화를 뮤비로 만든 것 같아요 와 이거 조회수 몇 회예요 이거? 조회수도 이거 와 이것도 4억 회 가까이 됐네요 3억 3천만에 드는 것 같아요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됐네요 오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됐네요 최신이네 저 T 시리즈라는 채널이 인도에서 엄청 유명한 채널이에요 아 맞다 그 뭐지? 그 콜록차 제일 많은 채널 보면 이거 완전 막 거기 거의 5등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T 시리즈가? 아 내가 T 시리즈 보면서 인도에서 시작했지 구독자 많이 모으려고 인도 사람 많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네 어쨌든 자 어땠어요? 너무 진짜 제가 인도라고 생각했을 때 그 떠오르는 이미지 약간 느낌이 외랭 외랭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알라딘이나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어? 인도에서는 진짜 피리 불면 뱀 나와요? 이랬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옷 입는 것도 원래 여자들은 전통적인 옷 입는 것 같아요 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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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해주면 안 되는데 여자는 진짜 종교 같은 게 있어서 전통적인 옷만 입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탈피하면서 고정감명 다 깨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확실히 볼리우드가 많이 전파되지 않아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인도 볼리우드의 일레갈 웹폰이란 거 봤고 너네들이 추천해줘서 또 이렇게 정말 멋진 뮤비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또 추천해주고 싶은 뮤비나 음악 있으면 추천해주고 또 어디 채널이죠? 시랩걸즈 시랩걸즈 채널도 놀라와서 너네들이 댓글 많이 남겨가 너네들 몬스터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잘 받아주겠지 오케이 자 안녕히 계세요 굿바이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? 독일어? Auf Wiedersehen Auf Wiedersehen? Auf? Auf Wiedersehen Auf Wiedersehen 우와 멋있다 왜 이렇게 언어가 더 멋있지? Auf Wiedersehen? Auf Wiedersehen Auf Wiedersehen OK 하나 둘 셋 AUFIDOSI BUSTOS